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바라보이는 것은 멜라니 고무나무의 잎꽂이가 성공한 거에요. 뿌리가 났잖아요. 내려서 볼게요. 멜라니 고무나무의 잎꽂이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. 물은 거의 없어졌지만. 이걸 빼볼게요. 보면 맨 뒤에 것만 났네요. 지금 나머지들은 지금 안 났는데요. 하나만 났네요. 전에 떡갈고무나무는 맨 앞에 하고 맨 뒤가 났는데. 어쨌든 물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. 지금 보이시죠? 거의 없어요. 이게 지금 2주일 됐나? 2주일 됐는지 3주일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. 일단 멜라니 고무나무를 위에 가지를 잘라서 그 삽목한 거는 사무실로 가져갔고요. 그 뿌리가 났어서 물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잎 잘랐던 잎사귀들을 이렇게 잎꽂이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사실 이 떡갈고무나무가 더 이상 아직은 발달이 안 보여요.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떡갈고무도 잎꽂이 두 개 한 것 중에 하나는 말라서 죽었고요. 왜냐하면 제가 2주나 4주일, 3주일 이런데 오니까 이 아이들이 좀 작은 것에 있었거든요. 비닐포트에.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갈이를 이곳에 했는데요. 이게 생장점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. 그 잎꽂이 중에 금전수는 잎꽂이 하나 하면 그 다음에 가지가 두 개 낸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개 나오고 여섯 개 나오고 여덟 개 나오고 막 그러든가 열두 개 나오든가 막 그래요. 지금 굉장히 잘 자라서 잎꽂이 하나 한 걸로 굉장한 금전수 선물을 찰 정도로 그래서 물론 아이한테 보냈죠. 물론 잎꽂이 한 거니까. 그 잎꽂이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 배송하다 보니까 잎이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상토로만 해서 잎꽂이 했던 거예요. 물꽂이 한 다음에 했는지 그냥 바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금전수의 경우는 흙에 바로 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은 멜라니 고무나무의 잎꽂이 여러 개 중에서 사실은 나머지는 다 하나도 안 됐고요. 얘는 계속 더 넣어보고 하나 성공했네요.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했죠. 얘를 갖다 그러면 저는 다시 상토로 작은 화분에 옮겨 심으려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.